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났으니? 뭐야? 내 얼굴에 뼈를 치달았잖아? 얼른 병원에 가야겠어 알아오세요 여기는 지니 병원입니다 아픈 친구들은 치료해드릴게요 어? 백설공주잖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백설공주야 도대체 얼굴에 뭐가 난 거예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얼굴에 뾰루지가 많이 난다고요 그럼 지니사가 한번 볼게요 이건 더러워서 생긴 뾰루지가 틀림없어요 인어공주에게서 받아온 마스크팩을 하면 좋아질 거예요 정말요? 네 짜잔 20분 동안 척척하게 기다리세요 네 내 얼굴이 물고기로 변했잖아 죄송해나 인어공주가 분명히 마스크라면 아름다워진다 그랬는데 저 파티에 가야 된다고요 빨리 얼굴이 되돌려주세요 그렇다면 파티니까 혹시 뾰루는 어때요? 좋아해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 됐다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볼까요? 오케이 내가 진짜 뾰루가 됐잖아 우와 정말 멋져요 얼른 왕자님들한테 자랑하러 가야겠어요 잘 봐요 백설공주 우와 마녀잖아 안녕하세요 지니아이사 마녀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마녀들의 파티에 가야 되는데 내 얼굴이 너무 평범해요 그렇다면 제가 얼마나 평범한지 진짜로 해볼게요 네 좋아요 음 조금 심심한 것 같기도 하네요 좋은 생각 있어요? 응 짜잔 이걸 붙이면 엄청 엄청 귀여워질 거예요 짠 우와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네 특별해져라 특별해져라 너무 귀여워질 거예요 너무 귀여워질 거예요 아 이건 너무 귀여워서 마녀들이 절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짜잔 이걸 붙인다면 아주 무시무시한 백은 될 거예요 그거 아주 좋겠어요 얼른 얼른 기대가 되는데요 얼른 얼른 자르라 드디어 특별해졌어요 너무 맘에 들어요 그럼 이만 네 잘 봐요 마녀 롤라랄라라 어? 여기 친구들이 놀고 있잖아 나도 같이 놀아달라 해야지 얘들아 나랑 같이 놀자 뭐야 다 도망가 버렸잖아 이번에는 또 어떤 환자분이오실까? 사자잖아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친구들이 제 얼굴만 보면 무섭다고 도망가요 사자는 정글에서 위대예요 네 하지만 무서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동물로 변해보는 건 어때요? 좋아요 어디 있더라 여깄다 이거 뭐예요? 이거 얼굴에 붙이면 다른 동물로 변할 거예요 좋아요 됐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게 뭐야 내가 더 무서웠잖아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맛있는 걸 주지 않으면 널 잡아먹겠어 이러다 진리 의사가 잡아먹히겠어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다른 동물로 바꿔드릴게요 짜잔 유니콘 마스크팩을 붙이면 배고픈 게 사라져야지 배고파 잠시만요 마스크팩을 붙였으니까 이제 배가 안 고파질 거예요 좋아요 세상에나 돼지가 유니콘으로 변신했잖아 아주 마음에 들어요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겠어요 그럼 이만 잘가요 유니콘 하마터면 사자에게 잡아먹힐 뻔했네 드라마 촥 하나 둘 세 둘 둘 셋 둘 셋